야, 뭐 먹으러 갈래? 이런 얘기 아닌가? 아니면은 내가 전화기 챙겼어? 그래, 가방 챙겼어. 내가 가방 챙겼어. 폭넓게 해가, 폭넓게. 내가 짐 챙겼어? 전화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영화관 가면 비행기 모드 같은 거 해놓잖아요. 비행기 모드 한참 해놓고 켰는데 연락 안 와 있을 때. 약간 좀 속상하잖아. 많이 그랬구나. 네. 연락이 한 통도 하나 있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그 얘기가 이제는 전부 다 나오면서. 정답 아니에요. 취소.